진짜 그 인정 뭐 애들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가지고 나 35킬에 늦은 적 있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는 분 35킬에 늦은 적 있어 어 나 29킬 29킬까지 해봤어 아 35킬이네 아 7라운드를 다 끌었는데 내가 혼자 5대1 세이브 몇 번 해봤지? 그냥 하드펀치라서 확실히 세이브율이 높게 해 아 이거 한국 클렌징이구나 칩이 안보이고 오바다크 똑 한쪽 5번 나왔다 5번 칩에서 나 작게 아 시발 1번씩 나 1번씩 나 나 유탄 좀 가져와 저기 똥까지다가 똥까지 쏴줄게 내가 쏴줄게 작게 쓰나 작게 쓰나 아이씨 작게 피 40 나이스 나 DC 보러줘 천천히 어 왔다 디치 디치자 11번 나 왔어 내가 12번 봐줄게 12번 아 반헤드 아 러프헤드구나 8번으로 갔어 스납 7번도 있었어 8번 스납 12번 왔을 거야 오우 와 이거 ㅈㄷ 뻔했네 작게로요 작게로 작게 라프 작게 라프 바로 앞이야 main 아아 하나 더 헤 스베김은 안 좋아줘 흐흐흐흫 아 미드 백업 제발 오늘 딱 붙는 것 같아 아 진짜 으흐흐흐흐흐흐흫 아아 훠흐흐흐흐흐흐흐흐 일부러 미드 백업 하핰흐흐흐흫 잣나끼네 ㅋㅋ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에 없어요 안하니 네 디코에 없어요 ㅋ 아앙 진짜로 아 나 나갈수도 없어서 수납돼 어 여기 삐살때 혼자 같이 했었잖아 아 나 팀 멋져 나왔네 멋져서 없어 경쟁전 빨리 이거 5인큐 나와야돼 또 칸 2번 쪽에 있었어 2번씩나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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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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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심 적 배스나 적 배스나 아니면 1번스나 디코도 안왔어? 어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 가끔 가다가 우리 말 들은 것처럼 오지 않냐 나 글래스 들어온 줄 알았거든 안 들어왔더라고 5번 계속 뛰어나오는데 5번 망하러 볼게 5번 안 나왔다 5번 안 나왔어 5번 안 나왔다 A살때 숨어있는거 같아 아 개피 쟤 뭐야 스납 다운 어디로 가고있어? A살때 A살때 작게 4번은 점프소리 뭐야 이거 디바져도 돼 뭐 없어 왜 우리 12 12 12 BG 안받아 BG 안받아 아까 이번쪽인가 이제 뒤치 몰라 적배로 올려나? 적발 적발 12 12 잘가 P20 P20 우와 잘가하자마자 바로가 버리네 미션 컴플레이트 마치 마치 택리로 마치 스나가 3명인가? 아 잔님도 스나 아닌가 아니 잔님도 라프리인거 같은데 스나제이 스나 스머프님도 스나인가? 스머프님도 스나 스난 몇명이요? 5번클 5번 안나왔어 잔님도 라프리에요 오카이 오카이 스나제이님 스나 야 사라졌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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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2번 12번 야 이거 어? 야 언제였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와 진짜 나 돌리고 올라왔어 진짜 화면에 돌리자마자 아 마지막으로 포즈가 이상한데? 에이 한명 보나봐 그러면 에이 그 4번 바닥에서 보나건데? 근데 웃긴게 12번 계속 토너는 틀어왔어 아니 그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해가지고 칼으로 가다가 다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토너로 온다고? 에헤헤 재밌느니 장국이니 재밌지 저사람이 에이 혼자보호만 쓰는거 같은데? 11스나 오바닥클 어 여기 나와있다 와 스나 8번 들어갔다 12번 스나 간다 12번 스나 가요 어 고 온다 누워야? 온다 진짜 거기로 갔거든 어 설대 응 야 거기로 안갔어 고쪽 있어 고쪽 어 그렇지 에잉? 아 걔 아니야 남키야 남키 아래야? 둘이다 그러면 둘이다 둘 어 뭐야 얘는 너 안왔어요 형 가 10%올꺼 아 아 잣님 스나 들었네 잣님 P1 우리 10% 10%오버인데 나는 스나 제2한테 죽었거든 아이라 아 이거 나와 8번 들어갔어요 8번 12번 계속 왔다갔다 잡님 힐 일단 스나 2명이었어요 아 이런거 안들어가지고 12 8번 레인 힐 다운 8스나 하나 더 8스나 쪽 하나 더 8 대기하나봐 여기 있었어 오 나이스 기치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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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후방 보던데? 극후방 한번 개구.. 빨리 가볼까? 개구 뛰어봐야겠다 간다 1평이니까 간호해 어 12패스 12패스 똥칸 아우 전진 똥칸으로 똥칸 다시 나온다 다시 나네요 나이스 12 12선아 여기 작게 몰라 아 여깄다 아 숨어있네 왼쪽 어 12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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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요 아펠 라인님 하나 더 그쪽에 왼쪽에 붙어있어요 8번이야? 어 라스트 11번 작게 몰라요 어? 11번 같은데? 11번에 있었어요 오 왔다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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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아 아 아 아 개일 끝 룩에 비틸래요? 아 아 정길라 엠디할드로 뛰어였 배우에 쥐어졌어요 배우에 쥐어졌어요 배우에 쥐어졌어요 배우에 쥐어졌어요 개우옥다잉 거의 외국인인데? 아 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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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팝원쓰나 팝원쓰나 11 11이랑 8 11이랑 8 슬리번더 슬리번더 같은데? 슬리번더 슬리번더 어 헬스위는 어디? 아이고 일라 매너x2 정말 많네 진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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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나가 많은데 7층 7층! 7층 깨끗이 7층 하나 더 으악! 3층에 또 하나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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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층 개꿀 맞으러 왔거든요 우르르르르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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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층 맞았어요 진하게 나온다 다시 나온다 7층 어? 아 한 대 때렸는데요 봐 1픽 1픽 아! 이거 한 대 맞고 잡았다 아 아! 2층 1 1 2층 2층 조심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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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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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층 1층 1층 2층 1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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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